후반에 점수를 쌓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. 이호연 안 들어갔습니다. 리바운드 송교창. 그리고 알리태정신 들어갑니다. 안 불렸습니다. 리바운드 차. 어디가 따내나요? 부산 KTC가 따냅니다. BR 백패스 그리고 송교창의 마무리. 헌신이 분명 있었거든요. 지금도 자세히 보세요. 자 김민욱 바깥쪽으로. 송교창의 블락샷. 이호연, 정창영. 자 송교창 선수가 깊숙한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고요. 바깥쪽으로 뺏습니다. 이성현 섭쩍 들어갑니다. 아 이준현 선수 지금 두 손을 모아 세리머니 하는 장면이 있는데. 두 명 사이 그리고 오누아쿠 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 다시 나리는 존슨. 그리고 송교창을 다시 한 번 봐줬습니다. 아 지금 KCC 선수들의 어떤 수비 집중력이 엄청납니다. 슈퍼팀 이 장신혜 선수들이 또 뛰기 시작해도 무섭거든요. 볼이 살았습니다. 바깥쪽 백지우퍼 착. 석 점 짧았습니다. 그리고 KCC 다시 한 번 달립니다. 17 대 11 6점 차. 이승현 자리 잡는 송교창 그리고 이승. 팀 파울에 의한 잘 틀고. 송교창의 잘 틀고. 19 대 14 5점 차. 송교창 골인 인스타인 득점. 최준영. 아 지금 김강성 선수 굉장히 차이 타게 지금. 송교창을 봤는데 막아내면 김민욱 다시 한 번 막아냈어요. 하지만 이번에는 득점이 인정됐습니다. 팀강성. 림조준. 길었네요. 리바운드 송교창. 수업. 찔러주고 송교창. 빠져나오면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. 지금 힘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잘 틀고. 디플렉션 발생. 계속해서 오나포 선수를 이용해서 외곽 찬스를 보겠죠. 그렇죠. 전성현. 안 들어갑니다. 이승현의 리바운드. 자 전성현 선수가 오늘 분명히 뭐 어깨가 무거운 상태긴 할 텐데. 송교창의 1구. 안 들어가네요. 아 지금 라구나 선수 굉장히 수비 잘했죠. 송교창. 라구나. 라구. 홍. 림조주. 안 들어갑니다. 리바운드 송교창. 즉 홍인데요. 안 들어갑니다. 길었어요. 하지만 공글 리바운드을 따르고 있는 KCC. 마음을 비슷할 거예요. 그렇죠. 원하쿠. 아. 수정했어요. 가로채기 이후에 송교창. 투엔드 스웜. 투엔드 스웜. 아 지금 송교창 선수 정말 큰 스킬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컵. 그렇습니다. 요好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